다음은 여신의 안배라고 합니다. 우선은 가볍게 상대해드리죠 자, 다함께 나아갑시다 지금이라도 조용해서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 빛의 가후로 당신을 인도해드리죠 가련한 적이여 죽음으로 참여 자, 다함께 나아갑시다 힘을 주소서 지지 않아요 여신의 이름으로 구역을 맞춰주십시오 을 받아들이시오 검을 들 때인가? 싸울 때입니다 구역을 맞춰서 따라 입도에 여신의 안보라 믿습니다 상대해드리죠 명령을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함께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올려보시죠. 지지 않아요. 맡겨주십시오. 빛의 가후로 당신을 인도해드리겠습니다. 여신이시오. 악을 물리칠 힘을 주소서. 별투신병을 받아들이죠. 이 또한 여신의 안배라 믿습니다. 구원하소서. 상대해드리죠. 알겠습니다. 맞을 생각은 없어. 상대해드리죠. 자, 다함께 나아갑시다. 지지 않아요. 빛의 가후로 당신을 인도해드리죠. 명령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겁니다. 지지 않아요. 빛의 가후로 당신을 인도해드리죠. 이 또한 여신의 안배라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증거라 소서. 지금이라도 도망가세요. 상대해드리죠. 자, 다함께 나아갑시다. 열심히 쉬어. 전ist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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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을 들 때인가. 맞서져 올 힘은. 상대해드리죠. 지지 않아요. 헉! 헉! 맏겨주십시오. 빛의 가후로 당신이 인도해드리죠. 우선은 가볍게 한 번 더 물어보시죠 자아 반대해드리죠 이 또한 여신의 안배라 믿습니다 여깁니다 괜찮으신가요? 덤을 들 때인가? 지지 않아요 반대해드리죠 자, 다함께 나아갑시다 열심히 시작 악을 물리칠 힘을 주소서 델트신병을 받아들이죠 자아 도움이 늦어졌습니다 명령을 꼬디 네 빛의 가후로 당신을 인기해드리죠 지지 않아요 이 또한 여신의 안배라 믿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시죠 맞을 생각은 없어요 자, 다함께 나아갑시다 힘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검을 들 때인가? 승려만요 저의 사명입니다 막혀주십시오 간다 반대해드리죠 반대해드리죠 다함께 나아갑시다 검을 들 때인가? 반대해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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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한 여신의 안배라 믿습니다 이 또한 여신의 안배라 믿습니다 구원하소서 검을 들 때인가? 결코 피하지 못할 겁니다 맡겨주십시오 싸울 때 미리 지지 않아요 여신의 이름으로 자, 다함께 나아갑시다 혼자서는 무리라고? 걱정마 다른 원정대도 있... 1 1 2 1 2 2 2 4